에코프로가 호주 리튬 업체와 손잡고 미국 네바다주의 리튬 광산 개발을 추진합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리튬 소재 자회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호주 리튬 업체 아이오니어가 리튬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은 리튬 클레이에서 리튬을 추출해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공동 연구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양산은 북미에도 수산화 리튬 전환 공장을 건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에코프로 관계자는 대한민국 최초로 수산화 리튬 공장 양산을 운영해 온 경험과 폐배터리에서 리튬 추출에 대한 원천 특허를 보유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안으로 성과를 내서 경쟁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